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 얘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어 제 키핑장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께 엄맛이긴 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먼저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금강이 금강에서 데려온 수익군생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제 데려온 거에요 제가 오늘 이제 갔다 왔는데 음 그 멀어요 저희집에서 가려면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하는데 시간적으로 아침 새벽에 와서 찍고 가면 저녁이 되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보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니까 제가 여기 농장 안에서 미리 보기로 해드리는 거에요 와 진짜 멋진 금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 와 사장님 능력자세요 왜냐하면 정말 예쁘기도 하지만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을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어떻게 이거를 사요 못 삽니다 금강 사장님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가져온 아이들 미리 보기 언박싱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데 분방송은 오늘 저녁 7시에 많은 다육들 근생이 새로 입고가 된 다육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 제가 이제 골라온 다육은 지금 보여드릴 거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음 뭐 물론 뭐 이것도 좋지만 소개되지 않은 뭐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뭐 나단 나단 저기 갖고 왔죠 나단 가져왔네 나단 지나물에 못 가져왔는데 뭐 레드 핑크 핑크베리도 있었고 정말 너무 멋진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방에서 보시면 더 예쁜 아이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선택해 놓고 나중에 선택을 해도 되는데 사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정말 방송 때 구매를 못하시면 늦게 보신 분들은 못 드린다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했어요 왜냐면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그 마음을 사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어떤 걸로 가져왔을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첫번째로 뭐를 보여드리냐면 제가 미니벨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게 뭐냐면 미니벨이 그냥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금도 따로 있어요 저는 따로 갖고 왔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보여드렸을 거에요 아마 있었는데 다 완판이 되고 다시 또 입꼬를 시켰었는데 더 이쁜 아이들이 왔더라구요 더 이쁜 아이들 더 이쁜 애들이 와 가지고 너무 제가 소개하면서도 기분 좋게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거는 흙이 없어요 분갈이 하실 때는 화분에 흙 채워서 그냥 꽂아 놓으시면 되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밥이 많다는 거지 얼굴 자구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자구가 왜 미니벨은 홀쭉해 가지고 빼빼로 처럼 목대가 길면서 자구가 몇 개 안 달리고 되게 찔깐 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아니에요 자연 군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풍성한 군색인데 이거를 2만원에 드려요 2만원 근데 요거 말고 또 작은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또 큰 거가 너무 나는 큰 게 자리가 없다 그러면 작은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만원에 해당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영상 보시면 이제 소개가 될 건데 저는 큰 거로 가져왔죠 요거는 음 17cm 정도 나오는데 사이즈 이제 정확하지 않고 대략 전체 사이즈가 이제 이 정도 나온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에요 이것도 이제 꽂아 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려갈 거니까 차에다 싣고 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2만원에 가성비 좋죠 자구도 많이 있고 색깔도 찐한 보라색도 완벽하게 다 나왔고 너무 이뻐요 요거 2만원에 제가 또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 미니벨이구요 이건 미니벨이고 그 다음에 미니벨 금이 있어요 미니벨 금이 있어요 얘는 이제 보시면 금하고 미니벨 하고 뭔 차이가 있냐면 색깔 차이가 있겠죠 사이즈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얘랑 색깔 차이고 얘는 또 금이고 금이 아닌 거고 그래요 비교 되시죠 오 밥이 진짜 좋죠 요렇게 밥이 많고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자연 군생이에요 이것도 근데 요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도 이쁘고 수영도 멋지고 자구도 많이 있고 이것도 사이즈가 15cm 이상 되는 거고 큰 의미는 없어요 목대가 길진 않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미니벨도 긴 수영에 중 사이즈 조금 작은 사이즈 소개가 될 건데 그것도 긴 수영이라고 얼굴이 없는 게 아니더라구요 얼굴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만원 가성비 되게 좋거든요 이따가 2시간 후에 영상 보세요 7시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니벨 금 얘는 골드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붙으면 색감이 틀립니다 약간 얘가 약간 연한 핑크색이고 얘는 이제 진한 보라색으로 보시면 될 거에요 사이즈는 비슷비슷하고 얘는 대신에 금이잖아요 그래서 5,000원이 더 올라가서 25,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영상 보시면은 더 이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보일 거에요 어 쟤는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취향이 다 틀리니까 제가 이쁘게 보인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영상 보면 더 이쁜 애도 많으니까 이따가 보시고 지금이라도 해두시면 예쁜 거 이제 사장님께서 미리 이렇게 빼놓으실 거고요 요거 미니벨 미니벨 금 데리고 갖고 또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쁜 것부터 보여드리나요 너무 이쁜 것부터 보여드리나 너무 색깔이 화려한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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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가성비 너무 좋아 요거는 이제 15,000원 가격부터 일단 합격이죠 아우 목이 매네요 가격부터 일단 합격 합격 점수 주세요 15,000원이면 뭐 말 다했지 이렇게 좋은데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멋지고 동글동글한 공수영이고 전제 사이즈가 이게 한 19cm 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목대가 실합니다 이거 뭐 수입무지 안 빼래요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요렇게 분색 이거 커팅 분색일 거에요 둥근 잎 붙이 흐리대도 자연 분색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커팅으로 많이 되거든요 있을 거에요 커팅 잡고 어? 자연 분색인 거? 엉덩이를 봐야 되는데 아 커팅 맞네요 커팅 맞아요 너무 좋죠 이렇게 풍성한데 얼굴 사이즈 막 이거 큰 거 10cm 나올 거 같아요 이게 15,000원이래 웬일이야 웬일이야 15,000원 요거를 이제 또 저도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색깔은 지금 핑크로 나왔잖아요 핑크하고 노랑으로 색깔을 내줍니다 두 색깔 얘도 진한 색깔로는 안 나와요 얘도 목대에서 자국도 잘 내주고요 이렇게 묵은둥이 사이즈 대품인데 요거를 15,000원 15,000원에 이렇게 품으실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또 기대되는 아이 또 있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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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여러분 너무 신나네요 이것도 15,000원이에요 대박이죠 아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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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재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 완전 끝장 빗감이 다 나왔네 너무 예쁘죠 목대는 이렇게 목질이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 보세요 이렇게 자국도 밑에 막 숨어 있고 제가 이거 영상에서 찜한 거 제가 그대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쁘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 보셔야지 어 현아 네 것만 예쁜 거 아니야 그러는 수도 있어 아니에요 다 이쁩니다 요것도 사이즈도 너무 좋고 대품인데 이렇게 묵은 아르재를 15,000원에 드리니 안 사면 안 되겠죠 요거는 18cm로 나오네 이거는 사이즈도 더 비슷비슷하더라구요 너무 좋죠 15,000원 25,000원 받아도 될 거 같아 요것도 너무 예쁘고 예쁜 아이들이 뭐 많으니까 그 다음에 아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냥 와 갖고 너무 아쉬웠잖아요 너무 이쁜 나단을 제가 하나 키우고 있어요 사실은 3만원이고 대품이고 요것도 이제 저는 이렇게 화분 비나분에 이렇게 갖고 왔지만 어머나 이런 목대가 떨어져 이런 거는 여러분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요런 거 그냥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심으세요 아니면 따로 심어도 돼 근데 붙여놓는 게 훨씬 더 수영이 예쁘죠 이 나단이 제가 이제 어머나 이게 이렇다 하니까 여기 또 하나 떨어졌는데 그래도 요렇게 옆에다 붙여갖고 심으면 돼요 요렇게 아이고 사이즈는 요정도 사이즈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이건 나단이에요 나단 요렇게 심으면 돼요 수영 잡아갖고 화분 맞는 거에다가 요렇게 색깔은 색깔은 지금 핑크와 이렇게 안쪽에 보면 연녹색이지만 얘가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내주면 진짜 예뻐요 강하지 않은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나단도 이런 군생들 여러분 안 보입니다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수익 군생이라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런 아이들을 키우실 수 있는 거고 20cm가 넘죠 전체 사이즈는 다 수영은 있는데 저는 얼굴 없는 거예요 얼굴 많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 라단이에요 가격은 3만원 이 정도 사이즈가 3만원이면 또 가성비 완전 끝나는 거죠 뭐 비 오고 난리가 났네 날씨가 해가 뜨면서 막 비가 와 왜 그래 요새 날씨 요렇게 3만원 3만원에 요것도 제가 골라왔고요 그 다음에 아 신나네 진짜 신나네요 요거는 블루엘프 대박이죠 이것도 요것도 완전 묵둥이 가격은 18,000원인데 이제 들어볼게요 얘 사실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떨어져서 자구가 아주 튼튼하죠 요기 밑에 부분은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걸 넣어서 포장을 해야지 목대가 안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오는 거고 완전 뭐 빨강이네요 보라색 가까운 빨강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너무 이쁘죠 탐스럽죠 대박 환상이네요 요거 18,000원이면 이것도 가성비 끝납니다 너무 좋은 가격이죠 요것도 대품이에요 대품 17cm 오늘 소개되는 거는 이거 없어요 이거는 미리 주문하셔야 되고 요거는 방송이 아마 좀 늦게 나갈 거에요 그때 보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언박싱 영상에서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고 오늘 영상에는 요거는 빠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가격은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요것도 제가 이제 저는 농장 그러니까 농장이나 농원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제 있는 거를 골라올 수 있으니까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야되나 요거 요거 완전 색감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묵둥이 레드 로브리 레드 도브리 이렇게 색깔 나온 걸로 보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요렇게 목대는 목질이 돼 있으면서 어 요렇게 군색으로 되어 있는 레드 도브리 지금 자구 자구일까 자구이겠죠 자구였으면 좋겠네 이렇게 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이즈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다 커요 다른 거는 저는 이제 요렇게 좀 귀엽고 아담 스타일을 또 레드 노브를 골라왔는데 레드 노블도 요새 소개가 되지만 빛감이 이렇게 나온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목대가 레드 노블은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농장에서 완전히 키워 가지고 목대까지 다 만들어낸 것을 출시를 하잖아요 출하를 시키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엄청 높을 거예요 아마 애기들은 싸지마 애기들은 아마 3두 정도 2두 정도 되면은 한 7 8천 원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묵둥이로 만들어서 출하를 시키려면 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키워온 거라서 색감도 다르고 완전 찐 보라색으로 레드 노블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레드 노블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 노블은 핑크잖아요 미니벨처럼 이런 핑크로 진하게 되어 있는데 보라색이라서 깜짝 놀랬다니까요 가격은 4만 원이에요 4만 원 4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묵둥이 찐 묵둥이 레드 노브를 저는 이렇게 또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골라왔고 그 다음에 펜지 펜지가 이렇게 있어요 펜지인데요 가격은 18,000원이라고 데려온 거고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핑크와 노란색으로 있고요 뒤에 보면 목질이 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됐죠 돼 있는 거고 펜지도 철화보다는 제가 알기로 군생의 가격이 더 올라가요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철화가 좀 군생들이 있는데 얘는 오히려 펜지가 철화가 더 싸고 얘가 비싸요 군생이 그래서 얘는 이제 18,000원에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는데요 저도 갖고 왔고 이렇게 보면 목대가 이렇게 목질이 돼 있어요 펜지가 물들이기가 진짜 힘든 아이예요 저는 제일 힘들다고 봐요 웬만한 환경에서는 얘가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색깔이 지금 핑크랑 노란색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비행기 안에 갇혀 있어 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파랗게 벼러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좀 뭐라하지 색감이 잘 안 나온다고 보고 웃자람이 좀 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묵둥이를 키우기가 힘든 아이가 펜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다져진 거 군생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둥이들은 이제 뿌리 나오고 뿌리 나오는 동안은 색깔이 빠질 건데 뿌리 나오고 화착이 되면 색깔이 금방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죠 펜지도 이렇게 어렵게 묵둥이로 만들어진 거 데리고 왔습니다 18,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화가 있는데 철화가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렛티지아 철화 부형 철화가 이런 수형이 많이 없어요 이런 부형 철화 저 너무 특이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부형 철화가 있으면 목대가 좀 짧고 약간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예쁘게 키워야지 우리가 이제 잘 그 멋진 부형 철화가 되는데 잘 키워야지 근데 요거는 이미 이제 이렇게 다 예쁘게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보시면 목대도 있고 길쭉한 수형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의 펄 저기 진한 빛깍 솜털이 있는 게 또 특징이고 꽃을 피워주면 진짜 이쁘잖아요 여기가 응 여기에 부형 철화가 키가 있어요 키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이거는 좀 화분이 작은데 이것도 좀 큰 롱분에 이렇게 식재를 하셔요 아니면 깊이 심어도 돼요 밑에 지금 자구가 이렇게 목대가 나왔다면 요거를 얘 밑에 자구는 얘는 떼도 돼요 떼버려도 돼요 떼버리고 요만큼 묻어도 심어도 되고 또 요거 떼어서 더 깊이 심어도 돼요 그거는 이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또 이런 수형을 골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아이로 보여 드리는 거고 요것도 롱수형이잖아요 가격 11,000원 묵둥이 롱수형 부형 철화가 귀한 아이가 11,000원입니다 좀 쓰러져 가지고 제가 신문지를 이렇게 넣었어요 요것도 11,000원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레티지아 철화는 제가 엄청 레티지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레티지아를 철화가 있길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빗감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화복대 철화복대고 이렇게 생얼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꼬임이 이렇게 수형 지그재그 S자 되어 있는 거 레티지아 차라도 애기들이 많이 이제 애기들이 소개가 돼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셨을 텐데 이미 이렇게 키워진 거 키워진 거를 사셔서 키우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면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11,000원이거든요 레티지아 철화도 구하기 어려운 철화인데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아이가 입구가 되었더라고요 가격도 좋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또 펜이잖아요 얘 펜 얘 펜이에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11,000원이에요 가격 좋죠 그래서 제가 데려온 아이들은 요렇게 와 색깔 기가 막히게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오늘 금강 이모니 닭에서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어머나 소개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려온 아이들은 요거지만 품종은 더 많이 소개될 거예요 더 많은 품종으로 소개될 거고 제가 하나 쓰러트려 가지고 정리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구형 철화까지 해서 이렇게 너무 예쁘다 환상이죠 요렇게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렇게 데려왔어 여기 나단은 안 보이는 거야 나단도 보여야지 여기 너무 꽉 차 가지고 그러나 나단도 요렇게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꽃밭이 따로 없죠 환상입니다 잠깐 내려볼까요 아이고 들어와야죠 안 보이죠 다 요렇게 제가 데려온 아이들 아까이서 보여드리면 등근잎빛 지우리대 15,000원 대박 25,000원 요거 두개 하나는 2만원 미니벨금 미니벨금 금군생 미니벨금생 그리고 아르제 이것도 15,000원 대박 블루엘프 대박 펜치철화 대박 다 대박이네 예 나단 대박 귀한품죠 그래서 부형철화도 가격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수형은 다 틀려요 이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틀립니다 저는 이런 라인들이 있지만 더 옆으로 큰 부채 끌 통곡대도 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노블 오늘의 하이라이트 너무 빛값 이쁘지 않아요? 매티지아 철화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딱 열 개를 데려갔네요 열 개 이거는 금강 이몬네 닭에서 신상으로 이번에 완전 어제 차에서 내린 군생들 군사군생들입니다 이거 잠시 후 일곱 시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 봐주시고요 이거는 미리 보기 언박싱 예고편입니다 이따가 잠시 후 일곱 시에 또 만나요 정말 예쁘죠 들어갈게요 또 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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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